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원한 맛을 듣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하면 되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는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정말 좋아요. 오늘의 메뉴는 정말 정말 좋아요. 정말 맛있어요! 치즈볼 바삭바삭 아이스크림 팽이버섯 마카롱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마요네즈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쥬쥬쥬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바삭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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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달콤달콤 매운 소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